안녕하세요 이걸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내 방 다 나와서 다 나와도 돼? 내 방은? 응 저기 안방은 안나오면 되고 잠깐만 근데 이거 뭐야? 뭐? 이거 뭐냐고? 이건 나고 이거 기타 기타를 칠 줄 알아? 좀 알지 좀 치지 살짝 보여주면 안돼? 갑자기 재롱쇼를 시키네? 기타? 근데 이거 일렉이어서 잠깐만 여기 펑이야 원래? 와이파이 연결마다 어떤지 그냥 켰더라 와이파이 연결 와이파이 연결해야 돼? 응 그래야 될걸? 그래? 응 그래야 저 밖에는? 저게도 와이파이 아니 여러분들 그럼 잠깐 와이파이 연결 좀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대기 걸어놓고 대기 좀 걸어놓고 해도 되나요? 아까 이렇게 켜놓고 안 잘 터지는 거 같아가지고 어? 되나?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터져 안 터져 안 터지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어 그 와이파이 있는 게 나아 있는 게 낫지? 네 잠깐만 비번 좀 가져가 까먹어가지고 진짜 너무 귀엽네 진짜 너무 귀엽네 안녕 왜 하나도 안 짓지? 근데 약간 너 약간 어깨 깡패네 뭐야 뭐야 솜 뭐야 이거 뒤에 희동이랑 좀 친해졌어? 누구야 이름이 누구라고? 희동이 아 희동이야? 응 그럼 일단 이거 끌게 그러면 지금 어 자 20분 걷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20분이요? 아니 2분이면 될 거 같기도 한데 1분 안에 오케이 1분 안에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강아지가 키운 지 얼마나 됐어? 몇 개월이야? 얘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됐지? 두 살 안 됐고 한 1년 반? 아 1년 반? 응 아니 엄청 조용하네 1년 8개월 얘가 안 지져 그래서 제가 그 이 맥류 유니폼 같은 게 없나 싶었는데 손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 손로 했네? 응 손로 했네 이거요 아 근데 이거 이런 거 하면 막 덥거나 그렇진 않나? 원래 털이 있는데 더 그런 건 상관없나? 뭐라 아무 말 안 하시길래 덥다고 말 없던데? 얘가 말을 당연히 못하지 아니 더우면 좀 제스터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시그널? 아 더워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지? 아니 근데 약간 네 아니 약간 너무 억강인데 여기가? 상도 쪽이 발달되는데 얘가? 여기가 이런 거 안 돼? 아 맞아 얘 좀 억강이야 기다려봐 이따 앉아 얘 귀엽네 삼두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좀 여기 곤력이 있어 피지컬이 너무 야 너 피지컬 갤러리 한 번 나갈 생각 있냐? 아니 아니 뭐라고 이게 종이 뭐라고? 포메 포메가 뭐야? 왜 물어봤어? 포메 라니안 아 포메 라니안? 아 포메 라니안? 나한테 몇세? 아니 저는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그 나는 그 독일계 도베르만하고 아 사냥개? 어 그 다음에 뭐 나 삽살개 나는 약간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포메 라니안? 어 저 슈나우저 뭐 불복 막 이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거네? 그리고 내가 어 그게 있어 기다려봐 민규이랑 친해지고 있어 봐 어 안녕 내가 앉아도 되지? 응 민규가 저기 코박툭하고 가서 민규가? 응 야 근데 너 진짜 그런 게 없네 자식봐라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 이런 거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나중에 좀 맡아줘 얘를 맡아달라고? 응 나 어디 여행가거나 놀러갈때 티둥이랑 놀아 이 그 별건 아닌데 뭔데? 뭐야? 그 원피스 좋아한다 해가지고 무드등 에이스 무드등 기가 막히네 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좀 필요했는데 무드등이 야 기가 막히네 가까이 못 가는 점 양해부터 줘 이걸 키면은 여기 여기 공에다가 이걸 뭐라 불러? 이 공? 에이스 이거 이거? 아니 나 근데 약간 나 원피스였어 와 원피스? 와 잠깐만 원피스네 여기 아니 탱탱 차려고 보는 사람 이상해 저보고 억축 억축하던 이거 열매 악마의 열매 그래 아니 근데 이걸 모른다고? 아니 이거 염쟁가 맞나요? 어 검거 당신도? 아니 근데 나는 그만큼 좀 많이 보긴 했어 나는 나는 정상대전 전까지는 봤어 나 원피스 등장인물 많아서 하차했어 내가 알다시피 그 안면입장이나 등장인물 많으면 아니 근데 너 너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나 그게? 너 아무나 봤던 얼굴 아직도 모르지 대머리에 수염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냥 대머리에 수염인 사람 테나 갖다 놔도 아직도 구분 못할 것 같아 아니 테나가 조금 더 늙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댓글보고 어땠어? 그래서 솔직하게 댓글보고 약간 처음에는 유튜브는 또 모르잖아 유튜브 형님들은 그래가지고 아 약간 너무 좀 빡신대 싶다가도 약간 이해가 되긴 했어 왜냐면 내가 봐도 너무 얼굴 모르니까 그치 그치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좀 실망하더라고 메쉬는 알아야 되는데 메쉬도 모르냐 거기서 근데 이게 원래 추갈모트를 데리고 메뉴팬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했잖아 그래서 앞으로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추갈모 컨텐츠인데 어쨌건 그래도 얼굴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내줘잖아 숙제 박지성 그거 보는 거 봤어? 그래가지고 쪽지로 원래 보내라 했잖아 독후감을 근데 쪽지로 보내기 좀 웃긴거야 왜냐면 그 쪽지 맨날 악성들 그런 것만 온다며 거기서 독후감을 쓰기 그래가지고 썼어 이거를? 독후감을 썼어 검사 좀 하잖아 근데 엄청 빡세게 쓴 건 아닌데 같이 검사하대 어? 네 약간 이런 요런 이렇게 와 찐인데 이거는?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EPL 영상 보고 아니 여러분들 오늘 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방송 켜서 메뉴 PPT 한다고 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박지성 스페셜 그리고 어제 그거보다 낫어 유키즈 박지성 편 끝났다 끝났다 그게 시작이지 그게 시작이지 응 응 좀 그런걸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아니 왜냐면 사실 맨유팬이 되면 과거를 볼 필요는 없어 이제 들어오면 근데 박지성은 알아야 돼 솔직하게 박지성하고 트래블 했을 때 그 정도는 알아야 돼가지고 우리 히동이 되게 잘했는다 또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야 아니 장난 아닌데? 아 뭔가 그 와닿는게 없잖아 이 독후강 타이핑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너도 이거 봤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응 빅6가 누구누구 같아? 빅6 빅6가 그거였는데 빅4가 원래는 빅4였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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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로 원래 빅4에 리버풀이 있는데 리버풀이 살짝 이제 좀 그 폼이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팀 맨시티 랑 그 뭐였지? 다른 팀이 또 들어와서 빅6로 됐다고 그랬거든 리버풀이 근데 지금은 폼이 너무 좋고 그럼 빅6가 누구누구야 너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몰라도 돼 생각 안 나도 돼 처음에 그거였었는데 빅4가 리버풀? 맨유? 그 다음에 아스날 첼시가 이렇게 아니었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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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리고 맨시티랑 토트넘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지금 네가 생각하는 빅6가 누구야? 내가 생각하는 빅6? 저는 일단은 편하게 얘기해 눈치 보지 말고 빅6 맨유 빅6도 작년에 조금 8위로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4위로 에픽시스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요 좋아요 왜 이렇게 무섭게 보세요 아니 아니 저는 눈치 안 줍니다 눈치 안 줘 걱정하지 마시고 눈치 안 줘요? 또 누구 있어? 그리고 뭐 맨시티 어 맨시티 맨유 잘하고 그다음에 리버풀 근데 갑자기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업데이트가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슈라서 왜 좋아하지? 강아지 키워? 혹시 안 키우지? 난 고양이가 키워 그래? 개냄새 나나? 얘가 이렇게 갈리가 없는데 개냄새가 뭐 개냄새 좋아 개냄새 꽂은 냄새 엄청 좋아 얘 발바닥 냄새 장난 아니야 아니 얘는 좋은데 나한테 개냄새 난다는 거야 아니야 안 나 안 나 근데 근데 갑자기 힙합의 길을 걷기로 했어? 왜? 체인 목걸이랑 피어싱을 하고 깜짝 놀랐어 어제부터 변신하기로 했어 이제 많이 이상해? 뭐야 이거? 찐이 있네 이건 찐이야 아마 쇠도 안 그럴까 이쪽으로 가려고 어쩌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힙합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응 근데 좀 영해 좀 영해 보여? 약간 35살 아닌 거 같아?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아까 처음에 보자고 뭐라 했지? 너무 젊고 잘생기셨다는데 근데 약간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손님 오셨 손님 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 같은데 일단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 엄마 비방토크가 하나 있었어 어떤 거? 어제 누구 오는지 말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아는 게 민교 그다음에 남순님 이렇게 알잖아 응 어? 그때 그 남순님도 이제 품은이 밥처럼 먹고 왔거든 어? 그때 잘 먹던데 이런 거 이런 거 차리면 될까? 내가 어? 근데 둘이 입맛 비슷할걸? 둘이 친구야 친구야 그래서 엄마가 그래? 한쪽은 엄청 젊으신데 한쪽은 옛날 그 쇼츠 나온 거나 그런 걸 좀 보셨는데 요새 쇼츠가 많이 뜨거든 옛날 쇼츠가 옛날 쇼츠가 그때를 좀 보셨나 보네 근데 좀 맞긴 하죠 아니 근데 저 어머니 엄청 젊으시던데 우리 엄마 59 내년에 60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약간 그 저는 약간 53 이렇게 봤어 그 옷이나 이런 게 엄청 젊게 입으셔가지고 정말 동안이세요 진짜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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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봐 신뢰 아닐까? 어? 괜찮아 우리집 쿨해가지고 이런 거 쿨해? 괜찮아 너가 방송하니까 응 응 평상시에도 똑같아 방송하나? 그러면 오빠 분은 회사 나가셨나요? 응 응 응 오빠는 회사 갔고 아니 근데 감스트 팬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집 쿨해? 다른 사람이었나? 아니 근데 우리 동기들이 오빠를 엄청 좋아했지 나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나는 인터넷 방송 관심 없었을때도 감스트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찾아봤을땐 어땠어? 첫인상이 어땠어? 그때는 그 시절이었어 옛날에 아 학생 시절 아 그 빡빡이 시절 그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응 그러면은 좀 시랄만 왜냐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그 여자애들한테 계속 제 사진 보내가지고 제가 여자애들한테 민심이 안 좋았어요 학교애들 막 저녁에 새벽에 갑자기 감스트 얘기가 그 뭐지 그 황도백도 할 때 그 이상한 안경끼고 그거를 계속 보내가지고 어 그래 그 안경때문에 난 눈이 그렇게 생긴 사람인줄 알고 와 약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 아니 그 볼록 안경 써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겼겠냐고 약간 심에어 닮았잖아 여자애들은 몰랐어 그게 볼록 안경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 그러면 엄청 이상하게 생각했겠네 그래서 아이고 형 이런 분도 있구나 응 재밌다 그쵸 그쵸 그러면 좋습니다 자 밥 먹으러 밥 얻어먹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지 갑시다 그리고 내가 물어봤거든 밥을 뭘 좋아할지 몰라서 박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여쭤보니까 다이어트 중이시라서 그런거 상관없어 그런거 막먹어 진짜로 어제 먹었는데도 살 안쪄어 오늘도 운동하고 갔어 걱정하지마 어떻게 하라는거지 다 잘먹는데 나는 그런거 없이 그냥 약간 근데 이제 매운거만 아니면 야 근데 여기 밖에 나와도 괜찮냐 응 이미 다 털렸어 어 어 왜 뭐 정말 맛있게 어 그리고 밥을 드세요 우와 나 볶음밥은 특히나 있으면 웬만하면 먹어본 볶음밥이야 맨밥 좋아해? 볶음밥 좋아해? 볶음밥은 중국집에서 많이 드시겠지 저거는 볶음밥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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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럼 엄마 내가 일렀어 뭐 남순님은 젊은데 아니야 엄마 어제 친구냐고 놀랐다고 아니 감수투님은 솔직히 화면이 안받아 진짜 진짜 깔짝 놀랐어 진짜 놀랐어 감사합니다 아니 고등학생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겠지 그거는 좀 엄마 민심이 아무리 지도해도 그렇지 아니 엄마 제가 욕을 못 먹잖니 한번 맛좀 볼래 와 우리 엄마 돼지고기 못 먹거든 아니 아 돼지고기 그 알러지 같은 거 있으신가? 아니에요 아니 알러지 없는 거 그냥 와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집 오면 직복행이야 아니 근데 제가 예 요리를 사실 잘 못해요 아니 아니 너 엄청 잘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엄마 맛도 안 보고 자르셔 저는 깜짝 놀란 게 너무 너무 동환이셔서 제가 진짜 누나라고 할 뻔했거든요 진짜로 누나 한번 해봐 우리 엄마 좋아할걸? 감수투님은 어머님하고 동갑이더라구요 어? 엄마 그런 거 거 찾아 봤어? 아니 우리집에 뭘 좋아하시나 바깥이 그런 건 없고 네 그런 게 있어서 그것만 보고 아 그럼 그러면은 그 제가 연생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어머니 65년생 에이 맞아요 맞아요 응 똑같더라구요 우리 엄마 65 오오 아유 진짜 맛있어야되 큰일났네 아예 국하고 푹 가? 너 볶음밥 빨리 와서 해 그럼 소독이 내려서 우와 너무 맛있어봐 그러면은 좀 볶음밥 하는 걸 옆에서 좀 일단은 저 어머니 좀 안나오게 하고 네 냄밥을 그냥 좀 드시면 안되세요? 어머니 강요일씨 아 그 정도로 요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못하지 않을까요? 쟤 야 너 볶음밥 잘한다면서 아 난 하면 다 잘하지 그래? 난 재료만 있으면 다르하지 그러면 볶음밥 반하고 맨밥 반 드세요 아 우나 왜 이렇게 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 아니 아니 섞어서 왜냐면 재윤이랑 저런 거는 맨밥에 또 근데 밥이 떡이 됐네 너무 신뢰가 없는데? 근데 신경을 쓰면 더 안되네 반하는 아유 진짜 제가 또 이게 어묵볶음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나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어묵볶음이 없는지 기사식당에 많이 나오는 건 저 애들 와 밥을 좀 더워서 못했어요 재료를 사왔는데 고향이 어디야? 나? 응 나 광주 어 광주도 장성에 약간 소고기 묵국인데 어 소고기 묵국이 이게 하얀색이더라고 난 몰랐는데 어 맞아 맞아 빨간색이야 아 아 홍신이 빨간색인 줄 알고 살았어 어? 우리는 하얀색인데 어 원래 그게 그렇대 근데 경남도시는 아 빨간색이야 맛있어 아 너무 귀엽네 진짜 아 그러면 나갈까? 뭐? 할 수 있어? 나갈까? 나갈까? 엄마 나갈까 봐 아 뭐 뭘 못때라 나갈까?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여캠 데뷔하셔도 되겠는데요 너무 잘 모셔가지고 깜짝 몰랐습니다 포도 그루이 고등학생의 여캠을 이렇게 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치우지도 못하고 가겠네 아니 또 과일 같은 건 누가 깎아줘 엄마가 나가면 과일은 또 제가 잘 깎습니다 오오 과일 깎기 전문가는 제가 깎아 먹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육이 이거 저 육이야 다 먹어야겠다 아우 맛 맛있어 저 육겄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나 나와? 어 약간 안 나오게 이쪽으로 안 나오시니까 저희 엄마가 이걸 맛을 못봐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맛있어? 딱딱으로 맛있어 오케이 응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 볶음밥을 한 번 하는 걸 찍고 그리고 그리고 먹자 어차피 왜냐면 원래는 부모님 밥당이 많은데 저번에 사실 밥 먹으러 오게 된 계기가 이렇게 요리하는 걸 봤잖아 감명 깊게 어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또 한번 맛보기 해주려고 쉽지 않거든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다들 먹고 싶은데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대신 먹어주는 거 아니 근데 내가 용영 볶음밥을 먹으면서 내가 좀 볶음밥에 대한 입맛이 높아졌거든 괜찮아 그래도 근데 웬만한 건 좀 이제 중국집 볶음밥도 그냥 그냥 맛있다 수준이더라고 난 맛 없지 않게 해볼게 오케이 옥수박 응 아니 뭘 뭐가 이렇게 많아 와 근데 무기 없네 진짜 그냥 엄마 나와야 어 안토니? 너 메뉴팬 이 자식 봐라 와 진짜 번기 없네 진짜 그러면 이것도 시켜줘야되잖아 그 뭐지 산책? 아 산책 시켜줘야되 산책 하루에 한 두번 해야되지 않아? 세번? 뭐? 한 시간씩 거의? 아니 한 시간씩 못해 왜냐하면 주인들은 괜찮은데 제가 한 10분 하면은 아 좀 약간 지치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왜 반말을 해? 어? 근데 왜 반말을 해? 아 나도 남순님이랑 존재한 거 알지? 다? 아 네 반말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저비장몰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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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예 먼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요 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가지 없다고 아니 아니 전혀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 우리 엄마 약간 여자어네 여자어 나이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반말을 이렇게 이게 아 근데 전혀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저도 나이가 없지 않거든요 어머 근데 이 후라이팬 해도 되는 거 봐 너 너가 몇 살이었는데? 너가 몇 살이지? 나 9년생 9년생이면은 9라이팬을 해 젊긴 하네 정말? 그럼 가래? 계속해서? 젊긴 하네 29, 29 어 가있어 알았어 나 후라이팬 한번 더 줄래? 후라이팬이 왜 더 필요해? 아 여기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나에 해 왜? 강아지 강아지 문 열어줘야 되나? 여기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나와요 아 안나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의 요리방송 일단은 예 밥을 푸겠습니다 밥을 푸고 밥을 푸고 예 밥이 살짝 떡졌네요 네 맛없으면은 아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맛있는 겁니다 전 이런 밥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흥미가 또 안 예쁜데 하면은 인정? 이게 응 이게 흥미야? 몰라 이것도 반반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반반 좋아하네 이 정도? 약간 섞은거지 작곡이랑 이런게 건강에 좋지 그렇지 이건 뭐야 이거 해외에서 한거야? 뭐? 이거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야? 전자레인지 위에 이거 이거 그럴걸? 우리집에 이상하게 생긴거 있으면 다 해외에서 간거야 아 이상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래? 파 파가 어디있어? 응? 파가 어디있어? 응? 파 내가 어디에 산 대파 물었어 대파가 파절이 있는데 파 여기있어 내가 급하게 상 받거든 아 이거 할려고? 응 엄마는 간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 있어 우리집 오면은 다 먹어야 돼 아니에요 다 먹기 마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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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직업이 푸드타이터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먹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먹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니 근데 다 이제 다 이제 인덕션이네 응 가스레인지 있는 집이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인덕션으로 바뀌었네 요즘은 그 화재때문에 다 저어쓰더라고 아니 잠깐만 설마 고수들 말한다는 팥기름? 어? 그걸 한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 불구원입니다 칼이 아 나 칼이 이게 큰게 없네 아니 요리를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1년만에 해보는 거 같은데 칼을 못 잡은 거 보니까 아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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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 주셨다 어! 칼이 생겼다 오케이 제가 참고로 칼질을 진짜 더럽게 못합니다 요리했지 한달전에 승아 아빠님 콘텐츠가서 그때 이겼어? 이겼어 발랐어 이거 거의 흑도같은데 원피스? 원피스는 원피스 근지하죠? 너도 원피스 안봤자 원피스에 대해서 모르잖아 원피스 아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인정하겠는데 원피스 너무 어려워 뭐가 너무 많아 내가 쉴때 정주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좀 약간 귀찮지? 너무 아니 이런 화질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아 예 감사합니다 신나서 나가는 거거든 아니 이거 약간 슬리퍼까지 챙겨주시네 응 난 T1 슬리퍼 아 T1이요? 아니 T1 이번 시즌 어떻게 될 거 같아? 이번 시즌이요? 어 지금 현재 성적 아 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지금 현재 성적이 T1이 나쁘지 않아 어 잘해 근데 이제 문제가 젠지한테 지금 9연패 중이란 말이야 사실 젠지만 꺾으면은 난 일단 결승은 간다고 봐 아 결승은? 또 한 번 치젠전 리매치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게 있더라고 찐팬들은 경기력에 대해서 좀 화가 나잖아 못하면 야 근데 난 너 칼질에 화가 나거든 너 지금 괜찮아 너 손 다칠 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이 정도 파? 어 계속 그래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고 네 이 정도 더 썰겠습니다 좀 있어봐야 되니까 어 썰기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요즘 솔직히 말하면 좀 주춤해? 좀 못해 내가 경기 보면서 활을 이렇게 안 냈거든? 강팀이잖아 지금 어 아니 칼을 주춤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지금 파를 오이로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대단하다 이것도 그러니깐 파가 이렇게 큰 게 올 줄 몰라 그니까요 이거 오이 같아 오이 파 이렇게 큰가? 아니 파였어요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셨어요? 파였어요 파 여러분들 파기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요리를 다 이제 저 어머니가 해주고 가시고 나머지 이제 볶음밥만 본인이 한다는 약간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용형 개 섞어라 투영이 간다 살짝 둘러주고 어 조금 많이 부었어요 근데 원래야 중식 스타일 오케이 좀 달궈질 때까지 있다가 어디 맛없어 어떡해? 아니 맛없으면 내가 맛없다고 할게 근데 그런걸로 뭐 상처 안 받잖아 안 받지 어 겨우 겨우 시원시원하게 얘기할게 오케이 하투아 어? 어여 어엗又 그래 요리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난 програмmu tal 신경쓰지마 맛돼 물 좀 쎄요? 원래 튀기듯이 튀기듯이? 노릇노릇 내주고 내주고 좋은 냄새가 날거에요 원래는 볶음밥이 파와 계란 손님이 와서 새우랑 오징어까지 아 기가 막히데 새우킬러거든 나 어제 새우를 13킬했거든 해물파전에 나 혼자 13개 먹어서 근데 파전에 파를 같이 안먹고 새우만 빼먹었던데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성남하지 않을까요? 간바스가 별명인거 새우에 미칠거 같아 간바스 좋아해? 간바스 미쳤지 간바스 잘하는데 말을 하지 간바스 잘한다고? 간바스는 내가 자주 해먹지 아 맞아? 이 냄새 이거 맞아 맛있는 냄새 나지 나네 나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네 그리고 마늘이 어디있을까요? 마늘 여기있네요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 마늘을? 다진 마늘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다진 마늘을 이것도 다진 마늘을 시판으로 하면 맛이 달라요 그래서 마늘을 직접 갈아 놔 가지고 아 직접 직접 갈았어? 네 저희 어머니가요 어 저도 그냥 물어봤어요 아닌거 같아서 풍미가 남다르거든요 네? 한국인의 마늘 이렇게 넣으면 석나간다 어 좀 많이 한국인이잖아 그치 그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봐봐 오케이 아니 왜냐면 이게 내가 어찌됐든 절대 안 남길게 오늘 어? 어 그냥 볶음밥을 만들어 줬는데 남기는게 예의가 아니지 최대한 내가 한번 아 그치 그치 어 그러면 밥솥에 있는 밥을 다 풀걸거에요? 아아 그건 아니고 일단 있는 것만 해야지 또 어 마늘 냄새가 강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채소 오 채소 오 이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원래 집에 당근과 양파가 다 있지만 당근이 익히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뚝딱 볶음밥 어 뚝딱 뚝딱이 형이 이런 그 편의를 위해서 나왔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아니 요리만 잘하면 되지 사실 응 아니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방금 뜨는거야 나 처음 사서 이런거 원래 내가 다 하는데 아 그니까 평소에는 다 이렇게 다져서 하는데 오늘만 이렇게 아 그치 그냥 저거 식으니까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진짜 화면에서 봤을 때는 장난아니야 지금 아니 약간 그 그거 같잖아 아 현무양처 어 현무양처 어떤 부분을 보고 나 그 중학교 때 꿈을 적으라고 해서 현무양처라고 적었거든 어 그 교훈실을 불려갔어 아 그래? 어 불려가서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너 장난치니? 그래가지고 어 저는 근데 진짜 전업주부가 꿈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다시 적어야 해가지고 이제 억무원 찾았어 억무원 공무원 아니 공무원이 진짜 되게 힘들잖아 너 공무원 시험 봐봤어? 아니 공무원 대신 말이 없어 아 선생님이 공무원이라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약간 무난한 거 아무거나 적으라고 해가지고 음 아니 그럼 어렸을 때 꿈이 현무양처 말고는 없었어? 나 어렸을 때 꿈? 나 약간 좀 그런 거 있었어 진짜 나 초등학교 때 꿈이 어 진짜 엄마 아빠가 강요한 거는 의사였는데 어? 의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 어렸을 때 축구했을 때 진짜 축구선수라고 썼었어 난 등본은 8번이었거든 아 맞아 축구했다고 그랬지? 응 진짜 축구부를 했어가지고 그럼 네가 계속했으면 약간 지소민씨급 됐어? 그건 아니고? 어 안 됐지 안 돼요 나 어렸을 때는 잘했거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그 뭐라 해야 되나 디스크 때문에 쉽지 않아? 아니 근데 유소나가 여자 축구팀 만든다고 하던데 어? 유소나님 축구 잘해? 아니 걔 못하지 어? 걔는 업사이드도 몰라 그러면은 누가 뛰어? 거기 후보가 있어 좀? 아니 지가 저 시청자 빨려고 그냥 뭐 하는 것 같지 아아 사람도 많았고 아 또 스포에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해요 아이 그 이제 좀 요리하는 동안 얘기를 하자면 뭐 나도 이제 어쨌건 게스트잖아 오늘은? 우리집에? 좀 찾아봤는데 어제 뭐 뭔 일이 아 나? 어 어 저 내가 취소를 해가지고 어제 뭐가 많더라고 공부를 하려고 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 아아 아 어쩌다가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면 뭐 나의 인성이지 뭐 환상해야지 아 스승님의 인성 혹시 나 볶음밥 취소해도 돼 지금? 배고파가지고 아니 나는 오는 길에 취소시키려고 했어 아 그래? 어 지수 복숭이라니까 아 지수랑 좀 충분히 있나보구나 아 그치 우리 같은 원래 트위치에서 왔으니까 아 맞네 맞네 트위치는 어떻게 다 친하네 어떻게 대충은 안해 알긴 알아 건너 건너서 조금 어 시수는 몇 번은 또 봤고 여기가 너무 많다 아 우리는 딱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데 근데 나는 오히려 여기 와서는 막 친하다 할 사람이 많이 없어 아니 민규 민규 민규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뭐 갔다 가면서 오 다른 분들이 많이 없어 나이 있잖아 나 그치 어 그리고 두 번 봤으면 친한거지 두 번이 아니라 네 번 아니야? 아니 나는 더 봤어 옛날에 그 그 결혼식에서 본 적 있어 어디서? OBS님 결혼식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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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봤는데 응 내가 말을 안 들었지 사람들이 와 감싸 라고 남의 결혼식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이러길래 불편해 보이겠다 해서 조용히 반응하다고 그리고 뭐였지 그 다음에 감컴MT 그 다음 또 뭐였지? 원래는 방송적으로는 가요제 아 맞다 맞다 다이오드가 제일 처음이었어 야 근데 첫 이미지가 나 어떤 이미지였냐면 와 저는 진짜 예쁘다 이런 이미지였거든 근데 방송을 하면 할수록 약간 좀 허당 이미지라고 해야되나? 정확하게 봤는데? 사람들 볼 줄 아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딱 그게 있어 첫인상 고트 아 첫인상 고트? 아 넌 첫인상 고트야? 어 오빠는? 난 일부 코트인데 인성 코트? 그것도 맞지 인성 코트도 맞지 일부 코트? 왜? 인성 코트가 아니라 취소 코트 일부가 사람들이 무조건 재밌다 해가지고 근데 2부 산부도 다 재밌지 않아? 2부 산부도 괜찮아졌는데 내가 그때 감기 걸렸을 때 2부 산부할 때 거의 진짜 거짓말 수면제방송처럼 텐션 낮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 재미없다 차이가 심하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사실 그렇구나 네 지금은 괜찮아졌고 와 PD 치트키스네 굴소스 굴소스 원래 묶음밥에 들어가 와 이거는 근데 상고가 얼마 정도 넣어야 이 반량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서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조금만 아니 여러분 방송 전에 이상우 그 이제 캐니언님이랑 합방 한 거 봤거든요 근데 코드라키라고 그래가지고 와 개 잘한다 이랬는데 연달아 갑자기 두 번 죽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근데 상고도 히보드 연달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진짜로 맞아 아까 저희집 와서 그거 보고 있더라구요 살짝 타도 괜찮아 타도 괜찮아 원래 불맛불맛 인덕션인데 아 인덕션이 불맛이야 어 오 뜨겁다 새 맞네 오 새로운 느낌이네 응응응 응응 응응 전기맛 전기맛은 뭐야 니가 지어냈어? 어 오 오 아 이게 좀 전기맛은 야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징어가 너무 크게 나오지 않나 지금 나 살짝 구애했어 아니 오징어 아니 오징어가 아니 왜냐면 이거 추석이나 그때 그 제사상에 올리는 그 그 그거 같은데 오징어 그 전에 들어가는 내가 오징어 링으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 사실 내가 오징어 넣고 그 막 처음 해봐 근데 왜 했어? 오징어 있길래 뭐라도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어?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암살포차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른 여비제이분들에 비해서는 이거 먹어보면 양호하다 아니 난 원래 나의 주력이 파스타야 아 파스타야? 응 안 물어봤고 이거 잠깐 치워줄 수 있어? 아 일부러 가리고 있습니다 응 아 나쁘지 않는데요 여러분 너무 그 사람들이 안 본다고 거짓말은 좀 안 쳐줬으면 좋겠는데 파스타를 할 줄 안다고? 어 내가 그 요리 콘텐츠 나가서 디임이 이긴 게 파스타야 아 상대가 누구라고? 디임이 아 이길만 했네 어 그니까 내가 이제 약간 역앤비 중에서는 상위권이다 근데 근데 왜 갑자기 본인이 그렇게 상위권이라고 말하는 거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클립으로 많이 봤어 막 암살포차 어 어 아 앵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상위권 맞아 그치 트위치로 잊어간 사람들 중에 트위치에서 음 한 5,6명 되잖아 그중에 상위권 같네 어 냄새 좋은데? 어 냄새는 좋은데? 아니 냄새는 아니고 맛은 더 좋아 걱정마 도머리 살짝 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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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는데 에헤헤 맛있는데 하고 귀침을 한다고? 아니 아니 뜨거 뜨거 아니 아니 좀 싱거워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지려 잠깐만 근데 그 뭐야 멸치국 아니야? 진간장이요 진간장 아 진간장 오케이 인정 인정 진간장 많이 넣어 어? 어 어? 어? 정확한 유량 어? 왜왜왜왜왜왜왜 그리고 이게 간장이 살짝도 타면서 눌리면서 그..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음 괜찮대 맛대 맛대 오케이 오케이 저 호들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올지 몰라서 이렇게 뚫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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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아 그럼 저 종원이 형 보면은 백퍼지 근데 니가 백종원씨가 아니잖아 근데 백종원씨가 좀 쉽게 말하긴 해 약간 그.. 요리 잘하시니까 백종원씨는 용영님꺼 보면은 잘한다 넘사 못달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백종원씨는 약간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뉴스 구라 아 그럼 백종원씨는 넘사는 아니다 그 분은 이제 통달하셨어 그 분은.. 통달하셨지? 요리의 신이지 나는 새해 예능프로가 골목식당이었어 아 골목식당? 무한도전 어디 편? 아무래도 약간 난 좀 빌런이 나와야 재밌던데 아 그럼 누구지? 홍탁구 말고 홍탁구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야? 아 아니야 나도 홍탁구라고 말한적 없는데 그 분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 지금 레전드야 그 분 맞아 나 인간한거 다 봤는데 진짜? 아니 근데 오늘 방송한다고 홍탁구 언급 안하면 안돼 혹시? 네? 어? 아니 내 방송 금지어라서 아 금지어구나 아 밥은 대충 됐고 그리고 이제 네 근데 이제 세팅장에서 그만 익혀봐 아 이제 계란? 예 이 기본적인걸 했을때 이게 사실 축구로 치면 드리블같은거거든 패스나?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잘하면은 진짜 요리 잘하는거거든 기본적인 계란 후라이 한번 기름 쪽쪽쪽 그렇지 요거지 요거지 음 일부러 기름을 많이 안하겠읍니다 약간 중식 스타일은 기름에 튀기듯인데 그러면은 너무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지금 너무 적게 넣었다는 의견이 많거든 뭘 아세요? 어 아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래? 어 톡 자 깨진거는 제가 받겠습니다 네 깨진거는 어 어 어 잠깐만 기름을 좀 더 해야겠다 아니 이걸 이렇게 해놓고 저 볶음밥은 타는건 아니지? 으응응응 지금 열 없어 이 후라이팬의 열기로 딱따라 딱히 잡혀놓고 자 이번엔 안 터져요 진짜로 아니 승호아빠님 컨텐츠 한 번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그 여자 이렇게 요리 못하는 사람 16명 데리고 동시에 그 요리항필용 찾아라 토너먼트 하면은 개 재밌을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중간에 요거지 뭐 중계무기 한 번 하고 예 아 이미 하셨어요? 어 1대1 대전 많이 하시던데? 나도 나가 수요일에 이상호랑 붙어 누구랑 붙는다고? 이상호랑 상호님 교영이한테 스테이크 해주는거 보니까 잘하던데? 그거 그냥 산거 밀키티야 아니야 그래도 스테이크가 굽는다고 되는게 아니야 기름을 해주고 버터도 넣고 할 줄 알잖아 안 뜨거워지지?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거 강퇴 풀어주세요 이게 또 스포다 이게 어차피 밈처럼 놀리는거라 억까 아닙니다 우리 매니저분들도 이해되는데 드립이라서 강퇴 풀어주시고 다 어차피 이거 스포 아닌거 알아서 강퇴 난사 좀 그만하라고 저런 새끼는 강퇴 해주세요 저런 새끼는 바로 강퇴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지마시고 밥을 먼저 닫겠습니다 오징어가 좀 많이 큰데 그냥 드세요 와 근데 아니 그릇이 참 이게 멋있으면 음식도 맛있다고 그릇이 기가 막히네 다 먹을게 다 담아줘 진짜 안 남겨 먹을게 너무 너무 이거 너무 많을걸? 아니야 아니야 정성스럽게 해줘는데 다 먹어야지 괜찮아 맞지 아니 근데 약간 중식느낌나네 이거를 아 잠깐만 너무 고파 내가 좀 화약해가지고 아 나보고 해달라는거야 이거? 아니야 그게 무슨소리에요 오빠 아 네가 네가 해 네가 해 네 어 귀찮아 네 제가 할거에요 아 내 손목 닫히면 안되는데 노래할때 방해되는데 근데 이걸로 손목 절대 안 닫혀 나는 옛날에 터널이 한번 왔었어 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 그럼 내가 뭐하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난 이미 다 했어 그래? 그럼 뭐해? 근데 여기 이게 이게 아 이게 후라이팬이 여기가 웃어? 웃어?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딴 데를 올려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 아니 아니야 이게 또 열 그게 달라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응 인덕션이 어렵네 잘 입고 있잖아요 예쁘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조금만 더 익히자 미치겠네 진짜로 미치게 맛있겠지 야 근데 너 여기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너 너 집 아니야? 어 내 집이지 인덕션 한번도 안 써봤나보네 아 많이 써 나는 이제 주에 다섯 번 정도 라면을 먹어가지고 많이 써 아 라면을? 어 많이 쓰긴 하네 라면을 진짜 잘 끓여 라면을 안그래도 저기 라면 많더만 라면 어떤거 좋아한대? 진라면 순한 맛? 어 왜왜왜 저는 진맥 좋아하고 아 진맥은 불닭 좋아하고 아 매운거 좋아하네 응 나 거의 불닭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신라면레드는 한 박스 사놨어 신라면레드는 엄청 매울텐데 아이 안 맵던데 나 매운맛을 잘 못느끼거든 야 너 설마 저 그 신림동 돈가스인가? 그 매운돈가스 그것도 안 매워? 디진다? 어 먹긴 했었어 아 신대방 신대방 맛이 그 디진다 돈가스? 먹긴 했는데 먹긴 했었어 안 맵다는 얘기잖아 아 매워 근데 진짜 미안한데 계란후라이가 다 조사졌어 어떡해? 야야야야 여자앱이 다 조사졌다가 뭐냐 그 사람이 좀 망했다 이러면 돼 부서졌어 어 조사졌다는 아 근데 나는 약간 완숙이 좋은데 네? 아 난 반숙 별로인데 아 말 진작하지 몰랐지 그냥 먹어야지 뭐 아니 만숙 말고요 여러분들 적당히 하시고요 예 완숙이야 완숙 어떠십니까? 솔직히 계란만 예쁘게 됐으면 야 지디기나다 먹어보자 한번 어 저는 장말을 먹겠습니다 잠시만 이거를 그럼 이거 의자를 잠깐 빼도 되나 이거를? 응 드디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찬 다 식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맛있는 이 반찬들은 여러분들 식어도 맛있습니다 사실 야 빨리하려고 볶음밥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제가 네 안 식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너대이브를 식어도 되겠다 이제 괜찮아 여러분들 응 좀 더 각도를 더 내려달라고 됐다 수전증이 좀 심하구나 됐죠 수전증이 아니라 수전증이 없어 일도 없어 맛있겠네 이렇게 하면 되죠? 앉아봐 밥상 레전드 사전에 찍어줘야 돼 맛있겠네 밥상들도 찍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안해주지 그래? 어머니도 방송 보고 계실텐데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응 괜찮아 서로 폭로를 하고만 해 폭로를 한다고? 응 아빠가 아까 그랬잖아 내꺼밥이 맛이 없을거 같아 방송에 자주 나오신거 같아 목소리 출연을 많이 했지 이거 먹어보시고 너무 맛없다 나는 냄밥 드세요 오케이 냉장고에 참가해도 되지? 응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만든 오징어 새우볶음밥 나 왜 이렇게 쫄리지? 오징어가 너무 커요 오징어가 이만해 맛있는데? 괜찮지? 맛있다니까 신기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응 밥이 진밥이라 맛있긴 한데 감이 괜찮지? 잘하네 진짜 맛있는데? 굴소스? 굴소스? 너무 맛있는데? 아니 오징어를 잘 넣었는데 오징어가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 향이 질산좋고 평가도는 다 체급하게 해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맛있지 알겠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나씩 먹어봐 야 다른데? 잠깐만 리액션이 너무너무 아 역시 요리의 챌린저 그리고 약간 좀 챌린저인 척하는 약간 플랫? 약간 약간 그 느낌 약간 그 느낌 이게 약간 진짜 김민교라면 이건 진짜 챌린저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역시 어머님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차이 많이 하잖아 너무 맛있습니다 비유 차이가 더 많이 큰데? 그리고 네 오징어 볶음 이거는 우리 엄마가 원래 자주 해 왜? 아 왜? 응 근데 그러면 직접 밥을 해주시니까 일어나서 맨날 먹겠네 아니 왜? 난 일어나서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어? 일어나서 입맛이 없어 집밥을 해주시는데 너 안 먹는다고? 그 집밥이 이제 밤에 방송 끝나면 가족들 다 먹고 식은거 먹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과자 이렇게 먹고 빵 먹고 이러거든 식은 거를 먹는다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뭔가 안 챙겨주시는 거 같잖아 우리 엄마 티라시 괜찮아 그래? 응 오빠 MBTR인데? 나? INFP 왜? 남자 INFP 너무 오랜만에 봤어 INFP 많아 남자 BJ중에 남자 INFP가 좋은게 없어? 응 남자 INFP가 좋은게 없어? 응 남자 INFP가 좋은게 없어? 아니 그건 아닌데 응 소심하고 뭐랄까 상처 잘 받고 어제 상처 많이 받았어? 상처 많이 받았어? 상처 많이 받았어? 요새는 늙어가지고 옛날에 오래갖고 길게 삐지고 요새는 30분이 있으면 괜찮아지고 10분이 있으면 괜찮아지고 또? 또? 응 너 MBTR 공부했냐? 나 MBTR 좋아해서 응 분적 잘해 내가 INFP 출신이었어 맞다고요? 출신이었는데 그게 밖이야? 응 방송에서 흑화해가지고 나는 INTP 남순씨랑 똑같아 그게 어떻게 밖인데?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 응 옛날에 상처 조금만 받아도 응 지금은 덤덤해 덤덤해? 응 솔직히 너무 많다 내가 내가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응 박예세님 연락처밖에 없고 오빠도 없어가지고 원래는 오고 계세요? 가세요 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없더라 번호 줄게 응 이따가 줄게 나는 항상 게스트 할 때 박예세 통해서 한단 말이야 맞아 등산클럽 할 때도 너와 연락이 안 돼가지고 3주 뒤에 받았어 3주 뒤에 빨리 너 육전이랑 원묵볶음 먹어줄래? 볶음밥 맛있네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사절이 와 야 근데 저깔치 못해도 괜찮지? 응 아니 왜왜왜왜왜왜 나 지금 봤는데 뭐야? 나도 좀 이상하게 하긴 해 어떻게 하긴 해? 난 이렇게 똑같지 않은데? 아니야 오빠는 여기 사이에 끼고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주먹지 네가 한단계 윗쪽에 끼네 응 오빠가 아이언이고 내가 지금 브론즈잖아 아니 똑같이 하긴 해 이렇게 그 젓가락질도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거야? 그게? 오빠 보다 낫네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궁금한게 PGA들은 왜 다 젓가락질 못하는거야? 그래? 응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다 못해? 알고리즘이나 벡터 이런거 했어? 뭐? 수2 이런거 하지 않아? 아 벡터 알고리즘은 유튜브고 알고리즘도 있지 않아? 그 수학에? 난 그런거 배워본적이 없는데 아니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할 때 알고리즘인데 이게 원래 수학이 나온다고 하던데? 미분적분 이런거 하고 응 아 그건 콩공이에요? 아 오케이 너 콩공 아니었어? 나는 도시공학 건축 쪽 우리는 캐드 이런거 했지 설 도시설계 편리는데? 어? 나 캐드 10불 나 캐드 자격증인데? 그래? 나 건축캐드인데? 그래? 그거 쉽지 않은데? 아니 왜냐하면 엄마가 그거 하다가 엄마도 대리부터 해가지고 이사까지 갔거든 내가 그 일을 따라서 가려고 배웠었어 그럼 어쩌다가 방송을 가도 되니까? 피씨만 있어 내가 이제 그때 당시 형님이랑 지코 형님 방송 번갈게 보고 있어 지코 하시는? 응 친구가 이런거면 너도 해라 이래서 그 한마디에 시작했어 너는 어쩌다 방송인데? 물어본거 같은데 까먹어가지고 나랑 뭘 자꾸 나가? 나 먹으면 안돼 왜올때까지 해야 돼 왜올때까지 아무나같은 외웠잖아 나 안까먹을게 얘기해 봐 나 악어 밑에 닭갈리 아 닭갈리가 뭐냐 왜? 재밌었지 지금도 악어님이랑 친해? 응 근데 왜 악어의 놀이터 왜 안했어? 초대 받아줬거든 응 나는 일단 기준이 안됐어 10만 기준인데 그게 안되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초대돼서 디코방은 있는데 이미 길드도 인원 제한이고요 12명이라?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들어가도 할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디코방만 들어가 있어 그렇구나 묻혔다고요? 뭐 묻혀? 아닌데 500개?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디 러브목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500개 쌓아서 좋아해 볼게요 러브목은 뭔지 알지? 그게 뭐야? 모기처럼 생겼는데 둘이 붙어다니는 여름에 너무 싫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엄청 많더라구 그렇지 아니 산책하면서 많이 먹지 않아? 나는 근데 밤에 나가서 많이 없던데? 밤에 없나? 응 아니 근데 그때가 좀 많긴 해 그 아침에 아침에가 장난 아니야 낮에 밝을 때 이런 얘기 좀 해도 돼? 뭐? 수건 있어? 응 여기서 내가 응 나는 세심하게 에어컨 온도를 낮췄는데 땀이 근데 진짜 수건이 있는데? 수건 조금만 써도 돼? 응 써도 있네 이거 팔아야겠어 밤스틱을 쓰고 있어 안 팔릴걸? 더럽다고? 그래 아무도 안 타 야 굿즈 같은 거 파냐 너도? 뭐? 굿즈 같은 거? 굿즈 팔지는 않고 그냥 팬미팅 오면은 주고 이러지 아 만들어가지고? 포토카드? 아 포토카드? 아니 근데 왜 굿즈를 팔 생각은 안 해? 뭔가 만들고는 싶은데 나도 방송에서 또 우리는 옷이 고민이잖아 여자들은 그래서 나도 내 굿즈 만들어서 내가 입고 싶은데 적자 하나 팔까봐 적자는 좀 그렇잖아 너무 안 팔릴까봐? 응 뭔가 만들기가 그래서 100개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그게 공장에서 생산이 안되려나? 그렇지 오히려 돈 많이 들지 한 번에 1000개를 생산하는 단가와 100개와 단가가 달라 그러면 비싸게 팔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주시는구나 비싸게 팔면 인심이 안 좋더라 응 이것만이 나네 사주는게 감사한 부분이 있거든 나 원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이거 주려고 했어 어떤거? 집밥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해서 배심해서 이거 주려고 했어 오늘 진짜 난리났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아니야 어제 못먹고 나 난리 안났어 중간중간에 시원시장에 들어오고 있네 원래 이렇게 시원시장에 언급해도 그게 맞지 저도 축구로 맞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독구감 쓰고 하루에 영상 하나씩 보면서 중간중간에 나중에 2,3호까지 볶고 2,3호 예정중인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왜? 메뉴는 아니야? 아니 어떤 분이 신청했다가 너 욕먹는거 보고 방스테했어 취소했어 난 그렇게 생각해 네가 멘탈이 좋은거야 그래? 응 방송인들은 한 번씩 그런 시기가 있지 않나? 욕을 엄청 먹어 봐가지고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있잖아 너 욕을 많이 먹어본적 있어? 있지 언제? 난 딱 두번이 있어 아니 그건 늘 오빠도 늘 먹잖아 그치 그치 응 그 언제였냐면은 투이치 때 딱 두번 좀 큰게 우결 우결은 욕먹는거보다 상당히 그 여자팬덕만 싫어했어 다들 우결 좋아해서 아니 왜 전연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어 어 DM으로 그런거 오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그 멸망전같은 대회가 있었단 말이야 트위치 아 뭐 자난땐인가 그거 아니야? 어 근데 약간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이야 우리 팀이 나 완전 방송한지 몇달 안됐을 때거든 어 잘 몰라 근데 우리팀의 약간 아프리카 비유법으로 하면 하필 가장 시청자 많은 두명 이런 느낌 롤하면은 뭐 이상호 김민교 우리팀인데 내가 이제 있는거야 아 그러면 약간 좀 주목이 될 수 밖에 없겠네 주목이 될 수 밖에 없겠네 응 그때 방송이 될 줄은 없고 그래서 그 기소는 냉감한거 다 담당한거 같아 그래서 축구도 사실 아 이거는 내가 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증명하면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꾸질리 마 그래서 내가 그거 봤다 뭐 어떤거? 나 원래 유니폼좀 좋아하잖아 근데 그 내가 지금 사고 약간 아차 싶은게 이걸 샀어 그 어떤거? 이거 198890 이거 재발매된거 알아? 이거 30만원인데 엄청 비싼네 이걸 샀네 내가 사고싶은 사이즈는 40이어서 이거 샀어 예뻐가지고 나도 인스타에서 봤어 멘씨뿌루가 멘씨뿌루가 그래가지고 이거 샀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여기에 10만원만 더하면 아리스킹 사는데 아리스킹 살 것도 됐나? 싶기도 하고 야 근데 너가 메뉴팬으로 이제 이렇게 유튜브 계속 중계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은 조회수 쌓이고 이러면 이게 너 이득이야 음 왜냐면 너의 아리가 궁금한게 아니잖아 실력이? 그치 아리 보려면 다른사람들을 보지 나으리 잘하지는 못하잖아 나으리 몬스터야 나도 나으리 몬스터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느낌? 많이 하긴 하지 그것도 맞긴 해 나도 그걸 알아가지고 로랑거 유튜브에 안올렸거든 올리면 내가 봤을때 사람들이 빈출 찍을거 같아 내가 어디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심각하긴 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언이 이런 말하니까 정말 열받네 난 팀게임은 아이언 아니야 난 멸망도 4강 출신이라 팀게임은 나랑 탑에서 만났던 사람이 탑의 황제 마린 그 다음에 점수착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버티면서 싸워서 나는 아이언 아니야 팀게임은 다른 라인들이 너무 잘해준거 아니야? 그 정도면? 맞는데 나쁘지 않아 나도 잘 볼텨 왜냐면 아까 열받는게 미리 도착해가지고 그 상호님 정글보면서 비밀고 정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순수를 개하는거야 보면서 아 이거 여기서 빼지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또 이상호했네 아 이러길래 아니 근데 그건 어쩔수 없었던게 거기서 좀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한 번 나는 진짜 한 번은 무리하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약간 이 생각했다니까 나보다 한 진짜 이런 배 잘하지 상호가 그래가지고 나는 옆에 이제 개니엄 님도 계시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하나 이 생각했어 저는 오빠가 상호님 플레이보면서 그 생각하잖아 응 시청자분들은 매순간 오빠 플레이보면서 그 생각해 이걸 왜? 매순간 보지 않고 보다가 나가 아 보다가 나가? 응 정확히 말해줘 오빠는 왜 너무 재밌다는데? 근데 내 롤을 또 서븐 롤을 좋아하는 사람은 은근히 많아 응 응 시청자분들이 엄청 많지 않은데 진짜 창의적으로 못해 진짜 야 너 롤 얼마나 잘하길래? 내가 디스크 심해지기 전에는 한시즌에 한 공채부께 1500판 막 이렇게 먹었어 아 잠깐만 이거 하고 시간이 되려나? 아니 이번주나 해가지고 너 탑 할 수 있어? 탑? 음 탑 챔은 정석 챔 말고 나 탑 할 때도 있어 응 안 되겠다 내가 탑 할 줄 아는 챔구 딱 두개 했거든 어떤 거? 스윙 니코 걔 펴듯이 해줄게 아니 탑 니코를 한다고? 응 있어 실제고 이건 좀 빡세인데? 근데 그 두 개를 벤 해버리면? 그럼 병신되긴 해 안 되겠다 한번 부탁해야겠다 추억에 벤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아니 벤을 해야지 그래야 이기지 그럼 나도 가렌이 되나 봐 미안한데 나는 탑 챔프가 할 수 있는게 10개가 넘어 나서스, 모델카이저, 마오카이, 말파이트, 가렌, 쉔, 트린다미어, 칼리스타, 피오라 칼리스타 뭐죠? 피오라 뭐죠? 나 진짜 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탑 베인 나 베인은 솔직히 못하고 레넥톤 레넥톤 나쁘지않고 이것만 해도 지금 10개야 그냥 한번씩 해봤다냐? 한판 해봤다냐? 트린다미어하고 칼리스타는 별로인데 나머지는 다 잘해 피오라도 잘해 내가 봤을때 피오라는 응수 타이밍이 모를 것 같은데? 알아 알아 응수가 잘 꽂혀서 상대 스킬 할 때 살짝 늦게 써도 되잖아 응수하려면 상대 스킬을 다 알면서 얘가 뭐가 빠지고 이럴 때 써야겠다 알아 정확히 알아 공이 사방부터 퍼지면 때리는거야 맞아 맞아 약점 터치고 알아 정확히 알아 미안한데 원래 저 티어들이 이론 잘 알긴 해요 이론도 모르는데 피오라는 잘 알잖아 솔직하네 내가 그거 봤어 어떤거? 나도 축구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오빠는 축구가 두력이니까 방송 보고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방송을 했더니 갑자기 여자 시머를 입고 소파 두판 핀다 이런거 입길래 어디까지 두꺼진거야? 내가 축구 공부해야지 깜짝 놀라서 황급비 좀 납득하여 빌어온을 받거든 보기 힘들긴 했지? 좀 많이 봤어 그래 미안하다 그래도 거기 회사에서 부탁해가지고 나도 사전에 안무 영상도 받았거든 너도 했어? 응 그래? 근데 왜 영상 안그래? 거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황수에서 배치한건가? 아니 난 한번 해서 줬는데 미리 노래 나오기 전에 받았거든 안무 영상을 근데 이게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거야 선생님이 있었잖아 응 근데 나도 여캠이 아니다보니까 혼자 방송에서도 연습하면 컨텐츠도 뽑고 좋은데 그때는 미발매의 곡이었어가지고 광종하고 아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을게 하고 윤희이 신고 이런거 말도 못하잖아 그리고 혼자 그대로 방에서 2시간 동안 가족들이 있는데 수파수파 빛나는 이거를 한 2시간을 연습했거든 안되는거야 보여주면 안돼? 노래가 나 틀어줄게 와 이렇게도 뽑더라고? 응 연습하는데로 봐야지 그래서 내가 배속을 낮춰서 보냈거든? 응 배속을 올리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다시 찍었지 잠깐만 내가 살짝 틀어볼게 수파 여기 있다 53만원 오빠도 배웠잖아 나? 응 나 다 까먹었어 나보고 따라해 간다 같이 하지 봐봐 여러분 같이 하는게 그쵸? 배웠잖아요 선생님 모셔 가지고 아니 나 다 까먹었어 나 보고 쳐 화면에 봐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아파트 뒤에 보이지 않아? 괜찮아? 안 보이네 블라인드 쳐 놨거든? 이 정도는 나오긴 했어서 오케이 괜히 말했네 지금 근데 민심이 나는 스승님이 시키면 저만 쳐도 되는데 오케이 민심이 이제 밥 얻어먹고 춤 시킨다고 갑질이라고 갑질 좀 하겠습니다 갑질 좀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갑질 좀 하겠습니다 저걸 뭐 따라주세요 네 이거 화면에 좀 올릴까? 갑질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자 자자 잘하는데? 나 다 까먹었어 나 이거 집에서 펑고 했다니까 잘하는데? 나 다 외워버렸어 진짜 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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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응 형파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 나도 2시간 했는데 난 다 까먹었는데 2시간 넘게 했어 형아 끝까지 봤어? 아니 중간중간에 그냥 뭐하고 있나? 축구 공부해야지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약간 이렇게 까지 했어? 응 그리고 이제 이제 끝났겠지 이제 끝났겠지 이제 컨텐츠 끝나면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는 메뉴 이러면서 TMI 좀 말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근데 메뉴는 내가 요새는 말하지는 않아 요새 요새는 지금 비시즌입니다 비시즌이니까 그렇지 메뉴 유튜브를 찾아봐 어제 블양티비 좋았어 과일 같은거 없어? 과일있다 아까 말씀하셔서 과일은 좀 먹고 가야지 오늘 8시에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чно 잘 Jedi 8시 반에 발 잘 깎는 데서 깎지 말아있어 그게 뭔 말이야? 발 잘 깎는다고 내가 깎을게 어디있어? 나 진짜 잘 깎은데 궁금해 나 진짜 잘 깎긴 해 수박은 큰 걸로 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요리뿌로 짜치는 거 같아 여러분 수박을 썰어볼게 차비가 밑에서 짠 이걸 깎네? 차비 원래 돌려깎은 게 아니에요? 돈을 깎아도 돼 배나 사과도 다 깎아봐 엄청 가정적이야? 가정적인 건 아닌데 이건 잘해 설거지하고 음식 찌꺼기 버리고 왔다는 거 생활력이 있구나 생활력이 있잖아 싱가포드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 알맹이도 좀 많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은데 나보다 낫다 왜? 야만적이야? 왜 이렇게 야만적이야? 이게 뭐 야만적이야 이게 맞긴 해 저는 참외를 싫어해 그래서 참외를 안 먹었어 그런 줄 알고 내가 먼저 먹었어 참외를 왜 싫어? 맛이 없어 오이 맛 나 난 오이 싫어 오이 손도 안 돼 오빠도 손도 안 댔구나 나도 오이 좋아하긴 하는데 뭐 너무 많지? 맛있었어 난 다 많이 먹었어 밥을 다 먹었네 밥이 제일 맛있어 음식하고 밥을 다 먹었어 오이가 왜 이렇게 맛있어 나는 오이 알러지 검사를 해봤어 음식 알러지가 하나도 안 나갔어 그럼 무슨 알러지? 강아지 알러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다고? 응 난 난 만성비염이나 음식이 있는 줄 알았거든 응 내가 모르고 뭔가 잘못 먹고 싶다 이거는 검사 받아야지 의사선생님이 혹시 집에 개 키우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내 시청자인가? 그랬더니 개 털 알러지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약 먹으면서 키워? 그치 가끔 귀여운 약 먹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곳 와 빡세네 월클 생각 좀 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구요 열심히 하자 하다 보면 또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메뉴를 공부해야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메뉴 좋아할 수도 있잖아 쉽지 않긴 해 남자는 스키팬이 많아 메뉴 쪽은 쉽지 않긴 한데 내가 합반하고 나서 지인들이 진짜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너 진짜 메뉴 팬 할거야? 아 지인 남사친들이? 아니 남사친들 말고 방송인들 남사친은 연락이 다 끊겼어 방송이 누가? 방송이 그냥 스트리머들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아 팬들이 많나 보네? 그 스트리머들 그것도 그렇고 팬을 떠나서 그것도 있지 그 오빠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아 많은 스트리머 중에? 꽤 있지 아 그래요? 오 누군데? 꽤 많던데 누구 있었지? 어? 그 주둥이인가? 걔도 그때 우리 합반한 거 봤었댔어 아 주둥이 누군지 알아? 이제 말하고 막 주둥이 큰 애 어 초추도 막 하시고 어 맞아 은근히 다 알더라고 걔는 조금 잼민 급식픽이라서 나도 급식픽이야 오빠는 연락대가 좀 많아 응 나는 20-30대야 제일 많고 나 10대도 아직도 좋아하던데? 아니 아 맛있네 난 과일 저렇게 먹으면 처음 봤어 왜? 아니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아 너무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머리 걸그스럽다고 하네 그렇게 먹나? 약간 벌베기 같다고? 아니 벌베기도 그렇고 아 아는구나 아 모를 줄 알았어 개걸스럽게 방주라고 해서 모를 줄 알았는데 아 개걸스럽다 걸그스러워 아 맛있네 아니 나 아까 어 그 공지를 해야되는데 이제 방송 몇시에 도착하고 뭐하고 이런 사전얘기가 별로 없었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 뭐 그전에 방송 켰길래 잠깐 보는데 살짝 서긴 안 왔어 왜? 박지성 인스타 이러고 있길래 우리 박지성 해버지는 SNS 안 해 알아 박지성 형님이 인스타 안 한 거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아니 아까 그 뭐였지? 호디난드 얘기하면서 박지성 형님도 혹시 인스타 라팔되나? 이러고 있길래 룬이 에브라라고 했는데 아 박지성 형님도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박지성 인스타 안함 안함 이래가지고 그쵸 여러분 얘기했죠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내가 말을 잘 못해 내가 원하는 데 말이 안 나가 그 많은 거 같아 걸그스럽다 해서 깜짝 놀랐어 아니 그건 내가 책을 안 읽어서 단어 선택이 좀 아쉬운 거고 응 아니 여러분들 저 이거 끝나고 여기 근처에 서점 같은 거 있어? 그 잠실에 교봉구 있지 엄청 크잖아 엄청 커 여기 잠실이야 여기가? 아니 같은 소파구 아 그래? 아니 왜냐면 내가 요새 못 믿겠지만 책을 읽거든 근데 이제 이게 책을 오래 못 읽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는 겨우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만화 삼국지 좀 사려고 하거든 오늘 이거 틀렸다 만화 삼국지 사고 생방하려고 했거든 유튜브 올리고 그래가지고 근처에 서점이 있으면 송파구 원래 크잖아 교봉구 엄청 큰 거 그거보다 제일 클 거야 아마 만화 삼국지 사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게 저 무슨 삼국지가 만화마다 다 다른데 어떤 거는 너 삼국지 알아? 작게 엄청 약게밖에 몰라서 잘 몰라 황권적이야? 아니 황권적이야 황권적 알아? 상국지가 나쁜 놈 아니야? 아니 왜냐면 삼국지 맨 처음에 나온 게 황권적이야 난 이거거든 갑자기 삼국지 얘기해서 미안하니 그래가지고 그거 사려고 해 어떤 거는 조조가 좋게나고 어떤 거는 조조가 나쁘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쪽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삼국지 좀 사고 저녁방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끝나고 그거 한다며? 메뉴 그 그치 메뉴 좀 이제 가끔씩 메뉴도 좀 공부하려고 가끔씩 제대로 해봐 제대로 해봐 진짜 제대로 하는 순간 그거 있잖아 맨락수 제대로 온다 진짜 사실 맨락수가 뭘까요? 맨락수의 최고치는 메뉴가 졌을때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유튜브에서 이제 감스 반응 보고 여푸는 어떻게 반응했을때라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최고 시나리오야 그래서 메뉴를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그 항상 그 축구의 여신들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 자리를 쟁취할 수 있어 근데 그 그쪽은 예쁜 분들이 워낙 쟁쟁해가지고 이게 아니야 아니야 그들도 늙어 가잖아 그것도 아 너도 늙었구나 동환이니까 우리이랑 같이 동환이야 동환이야 근데 나도 처음에 25살인줄 알았어 네가 그래 칼로 이러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칼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근데 29살이라며 응 96년생이지 그러면 빠른구륙이야 빠른구륙이야? 심지어 빠른구륙이라 95, 96 그냥 다 친구이러는데 95가 누구있죠? 민교랑 똑같아 민교가 빠른구륙이야 응 되게 빠른구륙이야 그리고 95가 95도 누구있지? 95 몇만개? 몰라 뭔지 모르겠고 교윤이 95인가 96인가? 사장이 아 박사장 나 남멸인식 진짜 많아 사장이를 아예 모를 때 합방을 했었거든 그 민교랑 쌍타 콘텐츠로 우리집에 전날 즉석으로 찾아봤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사장이 얼굴 봤는데 못 알아봤어 너 희망이 하나보다 그리고 나도 내가 좀 이상한거야 그래도 축구 선수 이름은 좀 알잖아 내가 얼굴을 모른다는거야 나도 너무 충격먹어 이제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안면 이식 장애에 대해서 그 증상들이 있는거야 테스트를 찾아봤어 테스트 맞아? 근데? 두개 빼고 다 해당돼 근데 그거 고칠 수 없대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발로란트 우리 회사에서 하는 팀이 있는데 2분 경기를 직관에 초대받아서 갔다 거기에 발로란트 스트리머 친구들이 있어 버니버니, 김덴모, 갓데드 이런 분들도 있고 거의 유명한 두 명이 알아 내가 못 알아봤어 나는 알아봐? 못 알아볼 수 없지 왜? 100m 밖에서 들었어 목소리가 목소리는 나는 그냥 바로 감수인줄 알아? 응 앞으로 돌아다니든 목소리를 좀 소개하겠다 나는 그래도 장원영씨도 목소리를 속인줄잖아 사람들이 워낙 알아서 가르고 아니 근데 그 분은 너무 월드스타고 아 그 목소리를 근데 그거 고치는 방법이 있긴해 어떻게? 이런 거 알지? 아니야 근데 저번에 맨스라이팅 때 느꼈어 왜? 될 때까지 하니까 조금씩 학습이 돼 아 그래? 지금 나한테 선수들 선수들 누구 넣었는지 이름은 대충 다 기억해 해봐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암라가트 어 그 다음에 카세미로 어 살짝 이머니씨 닮은 나는 연상기업법으로 해야돼 응 고블링 귀를 좀 가진 분이 메가리 고블링 귀를 좀 가진 분이 메가리어 어 맞아 맞아 귀가 잘생겼지 귀걸이를 피어싱 좋아하시는 분이 그 아라나초 어 맞아 흑인분 중에 어린친구가 마이누 그렇지 이렇게 외우니까 돼 그 다음 골키퍼는? 고난화 아니 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래 그 다음에 LC4들도 있었고 그렇지 많이 틀렸던 또 누구 바로 나오네 이거는 지금 바로 나오네 야 근데 절대 틀리면 안되는게 있어 뭐? 옛날에 강커폰이 멤버 중에 한명이 안토니? 동팡조 보고 박지성 이랬다고 동팡조 이랬단 말이야 아니 그거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그거 틀리면 진짜 난리 나거든 항상 헷갈리면 박지성 형의 번호가 13번이야 그래서 나도 큰일 날 뻔했네 항상 안 헷갈리게 그 번호를 봐라 13번이라서 그리고 이거 저 오늘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메뉴 공부하기 컨텐츠 한다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PPT 잘 만들었더라고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려줘야 그게 되더라고 이렇게 연장기업법으로 외우고 있어 선수들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되나? 응 나는 과일 풍수 많이 먹는데 그래? 원래 요리하는 사람은 그 있잖아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러면 좀 수박 좀 잘라주면 안 돼? 응 거기 있구나 요리 방송식이라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밑에서 꺼내오고 수박은 저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수박이 이거 이거 맛방님은 다 먹잖아 맛방님한테 연락했어? 아빠만 다 했어? 아니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진짜 죄송하다고 하기 싫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그래 아니 나는 옆으로 푸른잎이랑 착각했잖아 응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메뉴는 안돼요 아 맨시티는 안된다고? 아니 아니 맨시티는 안된다고? 맨시티는 안된다고 그랬어? 응 미쳐네 진짜 맨시티 한번 오시죠 막 이러면서 그러시던데? 아니 아니 그런거면 나가면 안되지 어? 절대 안되지 맨시티는 안되지 무슨 맨시티? 아빠가 돌았냐? 이 새끼 또라이네 어? 아니 그니까 얘가 김민교랑 잘 맞는 이유가 있다니까 둘 다 맨시티패이라서 이러면 맞박이는 이제 포컴퍼니 아니 교컴퍼니가 맞아요 여러분들 어 그게 맞아 내가 봤을때 이 정도면 내가 봤을때 민교 회사 회식할때 맞박이도 같이 있을수도 있어 진짜로 응 100%야 내가 봤을때 응 아니 맞박이가 맨시티 합방하자면 하지마 다른거 해도 되는데 빠른거? 왜냐면 맨시티패이 확장을 지었잖아 그치 딴거 하면서 피퍼 맞박님 성격상 맨시티패이 무조건 할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저는 맨시티패인데요 이러면 되잖아 응 맨시티패 옷을 입고 나가서 그냥 맨시티패을 합방할때 아니 옷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입으면 좀 뭐 나한테 사달라는거야? 아니 무슨 소위에요 오빠 아 근데 근데 스튜디오 보니까 맨시티패 진짜 많던데 아 근데 고운 미안 너 잘보니까 니가 사달라 홈투데이 보니까 잘번더만 안보신거 같으세요? 그 잘못 검색하신거 아니에요? 다른 여캠으로? 몇개 보는데 한달에? 나 한달에? 나 막 찾아보지는 않는데 대충 10만? 딱 되나? 근데 이번달에는 좀 많이 쉬워가지고 10만이 어디 생각보다 많이 못봤는데? 왜 못봤어요? 나는 일단 노출도 많이 없고 노출도 많이 했잖아 여기 어깨 이렇게 했잖아 이게 내충된 노출 여기가 이제 맥스야 그래? 그래? 응 그래도 핫반이랑 힘이 빡준거 장난아니지 여기가 제일 맥시멈이거든요 그런거 때문에? 아니면 방송을 좀 허리 때문에 안해서 안 쏘는게 아닐까? 그것도 있고 아니 근데 애초에 그걸 잘 못하겠어 그 유도행동? 그리고 나는 CK나 랜드 있었을때는 그래도 초기에 받았었거든 지금은 또 없으니까 아니 그냥 오빠 이러면 싸줄거같은데? 사실 닥치면 안돼 팬들이 닥치라고 그래? 뭐라 그래? 펀딩할때 카트나 롤 펀딩할때 오빠는 미인입니다 이러면서 안주도 그냥 우리가 가방이 있으면 줘 내가 봤을때 내가 인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거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돼? 그러면 별풍을 더 주지 않을까? 나도 그거 있어 아가오 크루 출신은 어쩔수 없는게 오디오 3초를 믿지 그걸 못 견뎌 내가 그래? 아니 아까 5초 이상 쉬는적도 있었네? 그거는 오빠가 있으니까 나로롱하려고 그래? 혼자 있을때는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것도 있었어 롤할때 아무 말 없이 입 닥치고 하면 뭐 만기주겠다 못해 시작하자마자 안돼 그게 안돼 무조건 얘기 계속 해야 돼? 응 나도 노캠의 크루 출신이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 말 많긴 해 말 없는 게스트인데 말 많은 게스트 말 많은 게스트 말 많은 게스트 말 없으면 힘들게 가능해 혼자 벽보고 질문하는 느낌이라 좋아 좀 먹어 응 응 그래 내가 이 시간에 밥을 잘 안먹어 먹어 그래야지 허리도 빨리 났지 그것도 같이 건강검진 받아봤어? 이번에 받았어 그러면 다행이네 심장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오는데 원래 정상 아니었는데 난 이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그 지금 큰 병원 가보려고 그게 나왔어 응? 그 신장에 낭종이 있대 신장이면 좀 위험한데? 그리고 난 이렇게 나왔어 뭐가 엄청 많아 너무 커진다 요추 허리 허리가 이제 디스크가 3개 아니 근데 거기가 너무 안좋게 나오는데? 응 나 콜레스테롤 너무 야 먹지마 야 이거 포커 내려놔 먹지마 먹지마 알았다 그 다음에 그 유전자 검사 해봤어? 유전자 검사? 그 막 침자적인 말고 그 말고 감상적으로 가족력 가족력에 암 이런거 아니 아니 나도 그거 해봤는데 나는 그 양성 뜨더라고 암은 아닌데 응 그 유전자다 나도 그 같은 유전자다 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돼 야 먹지마 밥은 먹어야 돼 이거 건강하지 야 채우콜라 먹지마 콜라도 사이즈 안좋아 야 먹지마 야 이런거 좀 먹으래 비타민 여기 다 있잖아 비타민은 아무거나 먹지마 여기 써있어 췌장 쪽에 췌장도 문제야? 췌장은 근데 진짜 위험한데? 그래서 안맞는 약 같은거 때문일수도 있다고 이것도 아무거나 먹지말라고 이렇게 써있었어 그래도 거기에는 깨끗했어 왜 깨끗한거 같긴해 무슨 의미야? 좋은 의미지 뇌가 깨끗하니까 뇌시티는 얘기 듣고 나도 지식 많아 충분한 채우면 완벽한거지 다른 지식 많아 내가 봤을때 지금 메뉴 공부할게 아니라 최장쪽을 공부해야 될거 같은데 그런거 같아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가야되는데 지금 병원이 그거야 다 파업중이거든? 아 맞네 네 맞네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있어요 그게? 응 아 금병원 쪽이? 그치 그래가지고 검진좀 받아보라고 나 요즘 보는 사람마다 내가 권유하고 다니거든 검진 받아봐라 나도 지금 7년만에 받았다가 아작나서 몸이 나도 전체 건강검진은 안받았단 말이야 받아 봐야겠네 남자들은 갑상선을 주셔야 돼 나 얼굴이 잘 붓긴 하는데 엄마가 갑상선을 짜게 먹어서 짜게 먹어서 그래? 응 많이 먹고 짜게 먹어가지고 깨박이도 갑상선암에서 치료했었거든 그리고 공혁주님도 갑상선암이었고 그래서 살찍이 있었던 사람들이 갑상선암도 많이 걸리더라고 네 근데 그 증상이 어떻게 되지? 나는 깨끗을 모르겠어 난 갑상선도 깨끗해 그래? 갑상선이 아프지 않을까? 피로감이요? 근데 요새 나는 피로감이 없는데? 땀이 많이 나고 목이 붓고 나 땀이 많이 나는데? 살찍은 거 아니야? 목이 붓고 나는데? 그러니까 증상만 보면 오빠같아가지고 나 지금 건강 전도사거든 나는 매운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땀 나 나는 김치찌개 먹어도 땀 나고 어쩔 때 또 땀이 안 나 어쩔 때 왔다 갔다 하는데? 뒤진다던 거에서 먹어봤어? 절대 못 먹었어 악기로 먹은 거 절대 못 먹었어 그래? 왜? 방송이라 먹은 거지 다시는 입에서 대고 싶지 않아 큰일이네 나 검사 한번 맡아가겠다 그거 어디서 검사한 거야? 그냥 큰 병원? 큰 병원도 그렇고 그냥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지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만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쉬고 싶은 거 알아? 이건 안되겠다 이건 안되겠다 이거 검사 왔는데 깨끗해도 일주일 쉴 거야? 깨끗하면 더 쉬어야지 깨끗하면 유지해 하루만 쉬고 오고 계십니다 하루는 쉬어야 돼 전날 물도 못 먹고 벽도 못 먹고 거기서 병실에서 계속 검사 받는 거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검사 받지 한 하루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3시 5시니까 나는 슬슬 한번 가볼게 응 슬슬 한번 가볼게 난 이걸 열심히 치워볼게 응 이거 치워주고 가야돼? 아냐 나는 또 방송하고 배고프면 남은 거 주워먹고 내가 내가 좀 도와줘? 어떻게 해? 아니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아니야 가 교복은 거 갔다가 또 방송하고 하려면 설거지는 좀 그런거예요? 차로 켜가지고 설거지 해줘도 되고? 아니야 이것만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어디 돼요? 찌꺼기는 아니고 그냥 저기다가 그냥 싱크대에다가만 넣으면 돼 아니 내가 이게 또 전문가로서 내가 해본 적 없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 경력이 3년이 넘어갑니다 과일 깎는 거 보니까 좀 응 오늘 방송인전에 이런 눈 많이 없긴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네 제대로 보여요 이렇게 제대로 보여요 이렇게 왜냐면 개그맨 시절까지 합치면 5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데다가 원래 이제 군대식으로 하면 야 설거지 안 해도 돼 뭐야 애교야 겉자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발 밑에 밑에 후식 눌러봐 아 여기도 눌러야 되구나 이거 어제 너무 세탁하려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좀 불려야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원래 큰 통에 이렇게 좀 해야 돼 맞아요 이게 군대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 짜서 안 쓰는 방법이거든요 오오 아니 여기서 해병대까지 하면 여러분들 저 설거지만 7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알겠으니까 대충 찍어 아 이거 이거만 하고 할게요 저도 약간 게스트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잠깐만 어제 그 일만 없었으면 그냥 바로 갔을 거 같긴 한데 응 당연하지 이거 얼굴 나오기 못하나? 얼굴 나오기 내가 해줄게 척척쇼 척척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남의 집에서 설거지 봐봐 아니 중앙에 이럴까봐 내가 빨리 보내려고 한 건데 왜 잠깐만 이거를 한 번에 더 먹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라도 뭐 탁탁해야 하죠 치 뭐라고 약간 국회용 같다고 해 너만 안 느껴졌다 아니 약간 그 뭐 못 느낄지 알 거 같아 아니 사람이 안 하도록 하면 좀 중간중간 카메라 보는 것도 딱 그 사진 찍을 때 설거지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예 1번입니다 이렇게 1번입니다 이렇게 아니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1번 좋아하고 항상 어디 가든 1번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아니 나는 정신에 아무관련 없어요 저는 관련 없어요 아무관련 없습니다 그릇 하나를 다 뺏겨지겠어 여기 그릇 하나만 적혀요 이것까지 다 했어 아니 자꾸 얼굴 나오면 확인하지 마세요 아니 중간동안 봐야죠 왜 그러세요 이거 예? 설거지를 하러 온 거지 이게 보여주길 세탁을 오늘 하러 온 거지 아니 왜 아니 진짜 왜 여기서 세탁기를 왜 여기만 하는데 왜 빨리 가 이것까지만 할게 이것까지만 나 이런 용도 없구만 아니 뭐 본인이 하고 싶다니까 제가 뭐 시킨 건 아닌데 저 죄송해요 이렇게 게스트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이 마지막 방문이라고 합니다 오빠 이렇게 하나하나 세척할 때마다 민심도 이렇게 세척되는 거야 진짜 여기까지 잘 나오겠지 와 야 이거 뭐야? 왜 이게 튀어나왔지? 다 부셔왔는데 뭐야 이거 바닥에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아쉬운 거지 네 왜 그건지 알겠다 별명이 단체불리 귀걸이는 언제 뺄거야? 귀 뚫은거 아니지? 귀 뚫은거 아니지 안 뚫었어 인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 응 안 되겠다 일주일 더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나 오늘 밤하고 안할려고 했는데 일주일 더 해야겠다 아 그만님이 옆에 뒤질래 이러는데? 그 정도로 혐의라고? 아니 진짜 그 정도에요? 아니 그냥 나도 피어싱 좋아하거든 존나 안 어울린데 아니 좀 젊어 보여요 이제 딱 파는 그거 같아 젊어 보이고 싶은 서른다섯대 삼촌 이런 느낌 나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마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 너무 힘들어 뽑을거 다 뽑았잖아 절거지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것까지는 와 이거 머리가 아프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니 방송 켜 아 나는 이제 켤거야 이거 치우고 아니 방송 켜 일단 저는 바로 여러분들 오늘 8시에 8시나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 교보문고 들렸다가 삼국지 사가지고 예 아니면 바로 켜는게 나을거 같은데 넘어간다는데 아 응 바로 켜는게 나을때 펴고 배기 좀 걸어놔야겠다 응 야 방하자고 아니 저도 좀 쉬어 하자 여러분들 저녁방송 하려면 이거 가져가야 돼 아 맞네 맞네 땡큐 근데 여기에 서른다섯살이 원피스 피규어 들고 다니고 여기 귀걸이 표식 아니 나는 내가 서른다섯살이라 생각 안해 스물다섯살이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또 시청자들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 빨리 빨리 켜 일단 켜달라 넘어간다고 뭐 두고 가실까봐 네 다시 또 들어오실까봐 아니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예 저는 다른데 그랬던 좀 사람이 있었나보네요 어 그래서 내가 방송 켜라고 한거야 그랬던 적은 없고 뭘 두고 와가지고 어 설마 엠케이 아니면 엔에스 두명이 왔다왔는데 어 그 둘은 이제 여기 이빈 잠깐만 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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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갈거 이따 어 시계 어디갔지 잠깐만 이거 이거 1800원짜리인데 여기 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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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셔츠 셔츠요 아 아 예 아냐아냐 그 어머니가 그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 근데 나도 내가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겠다 왜냐면 강아지가 귀여워 보인다고 책임 못 지면은 키우면 안돼 진짜 반려견은 엄청 신경 써줘야 돼가지고 안돼 안돼 아 그게 맞긴 해 어 켰어? 어 이제 켜 오케이 오케이 켜면 넘어가시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켰나요? 어 일단 대게 한번 걸어놓고 이따가 켰습니다 오케이 켰음? 어 켜고 소리는 좀 멀었어 아 보청기는 아니고 아 켰다고 하네 여러분들 넘어가시고요 심플플래네터? 방제가 뭔데? 휴 갔다 아 아 방제가 휴 갔다 아 아니 지금 방송 켜져있어 너무한거 아니야 지금 아 제목 상탈치라는데?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넘어가시고요 잠시 빨리 가라 저는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국지 샀다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